오티 일터 주세요. 네. 다른 산소요? 레이트백 세츄레이션 95요. 네, 산소 일터 주시고요. 현장은 느껴보세요. 저희가 교육을 다 받았어요. 의사로 나오는 사람들이. 실제로 직접 다 연기하거든요. 수처, 그러니까 뽐매는 거라든지 폐를 뚫고 피를 빼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직접 연기를 해서 그런 배우들 연기 보시는 것도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일단 복수부터 뺍시다. 이동국 씨는 남자인 제가 봐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. 큰 눈에 그런 그런 어떤 사람이 눈이 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 극 중에서 이동국 씨가 저를 되게 존경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눈빛만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진우란 역할에 정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캐싱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소한 일로 책 잡히고 무너지는 걸 한두 번 봤어요. 좀 무서울 줄 알았어요. 뭔가 되게 창백한 미남 느낌? 약간 시크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다 했는데 노을아 안녕 이건 아니어도 야 이 노을 맞냐? 젤리 먹을래? 막 이러면서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이동국 배우가 저는 처음에 나이를 몰랐었어요. 저한테 그냥 대뜸 그냥 형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 키 크면 형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되게 귀여운 동생 같아요. 크면 형이 이쁘고 있어요. 제가 이쪽으로 Costume을 바꿔 수 있어요. 그리고 제 이름으로넘히 Ferr Bauographasten이